7번. 자, 이거 별표 3개합니다. 중요한 문제입니다.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. 내신 성적에도 자주 나옵니다. 점 4,1을 지나는 직선선 원점에서 이 직선이 내린 수선의 길이가 4. 자, 4,1을 지난 됐어요. 잘 보세요. 4,1을 지난다. 4,1을 지나잖아요. 그렇게 되면 잘 보세요. 쫙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되면 원점과의 거리가 4가 되어버리잖아요. 그래서 우리 그냥 구할 수 있어요. 그래프만 그래도. x는 4라는 것을 하나 구했어, 이미. x는 4, 다. 하나 구했네.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거리가 4 되는 것 되잖아요. 그리고 4,1을 지나는 직선의 거리. 자, 이건 아닐 거잖아요. 이렇게 그러면 너무 가깝잖아. 4보다. 그죠? 직관적으로 안되는 거 알겠죠? 그래서 이거는 안되고. 그러면 이렇게 지나겠네. 이런 식으로 지나겠죠. 그죠? 구해보면 또 압니다. 그려놓고, 어, 이게 쓰기까지 거리가 4자네. 그죠? 오. 됐습니까?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4,1을 지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-1은 m, 그죠? 기록이 모르니까 x-4라고 들을 수 있네. 그죠? m제곱 더하기 1, 그 다음에 0,0 하면 마이너스 4m 더하기 1, 그는 4. 자, 넘기면서 제곱합니다. 그러면 16m제곱 마이너스 8m 더하기 1은 16m제곱 플러스 16. 자, 보세요. m제곱의 사라짐으로 하고,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. 이거랑. 마이너스 8m은 15. m은 마이너스 8분의 15라는 거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봐야 됩니다. 그래야 정확하게 고를 수 있어요. 그래프. 반드시 그려봐야 됩니다. 됐습니까? 자, 그래서 m은 마이너스 8분의 15가 되고,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쭉 합시다. 마이너스 8분의 15, 15x죠? 마이너스 y,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5, 다하기 1은 0. 마이너스 8을 다 곱하게 되면, 15x 플러스 8y, 마이너스 8을 곱했으니까, 이거는, 헷갈리면, 더하기 고치고, 고치고, 4이 0은 4, 4이 0입니다. 이 마이너스 8 곱했으니까, 마이너스 4가 되니까, 마이너스 60,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0 되는 거죠. 그러면 15x 플러스 8y, 마이너스 68은 0 되죠. 그렇게 해서 이거 두 개를 x는 4하고, 15x 플러스 8y, 마이너스 68은 0를 구했습니다.